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내용을 참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연상군입니다 저기요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왔다 와 서진행정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강화군 교동명 교동동로 471병길에 있는 연상군 유배지를 찾았습니다 연상군 유배지는 화계산 자락에 있습니다 현재는 화계정원으로 가꿔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계정원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찾습니다 이 교동에 있는 화계산 화계정원은 연상군 유배지가 있습니다 연상군 유배지는 연상군이 왕으로 있다가 폐위가 되면서 이곳으로 유배를 오게 된 것입니다 연상군은 조선 제10대 왕으로 제위기간은 1494년에서 1506년이었습니다 제위 12년 동안 두 분의 사활을 겪었습니다 조선의 제9대 임금이었던 성종의 장자로 태어나서 12년간의 세자 수업을 거쳤던 연상군이 왜 폭증을 하고 대신과 삼사에 숙청을 했을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여행을 통해 복수와 왕은 집중해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화계산 화계정원과 연상군의 유배지를 쭉 글러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원을 잘 갖다 놓고 여기 모노레일 대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정상까지만 그래서 여기 화계정원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 화계정원에 지금 막 들어왔고요 모노레일 타고 저 위로 올라가서 전망대 가야 되는데 모노레일 지금 50분 기다려야만이 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연상군 유배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원을 잘 갖다 놓고 여기 모노레일 대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저 모노레일이 있네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저렇게 모노레일은 12,000원인데 지금 줄 서서 1시간 대기 여기가 연상군 유배지라고 합니다 저거 타고 이제 정상까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연상군 유배지 보고 저는 걸어서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저 전망대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연상군 유배지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왕이었던 연상군이 폐위돼서 이 강화까지 유배를 왔었습니다 이게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 정원이 쭉 가꿔져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가 연상군 유배지입니다 지금은 이곳 교동에 있는 연상군 유배지까지 아주 도로가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교동 대교가 넣어서 배를 타지 않고 자동차로 오실 수가 있고 이곳까지 바로 자동차가 올 수가 있고 올라오는데도 도로가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유배 문화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과 왕족의 유배지 교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배형 여러 왕이 왔었나 봅니다 고려시대 강화 희종 강종 충중왕 우왕 강화 쪽에 교동에 유배된 태군과 왕족은 보면은 안팽대군도 있고 농창대군도 있고 영창대군 농창대군 경안군 숭선군 임창군 복탱군 언론군 교동에 유배된 연상군 교동은 조선 10대 왕인데 붉은 옷에 갓을 쓰고 이곳에 유배가 됐다고 합니다 교동 현재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연상군 유배지에 와 있구요 이곳 교동은 왕과 왕족들의 유배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배로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교동에 개교가 생긴 것도 2014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에 개우 개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교동과 연상군 유배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뭐 근혜 타는 것도 있어요 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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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것도 있고 이거는 곤장인 것 같습니다 하하 이곳이 유배지로 사용됐던 것 같은데 여기 연상군 유배 행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포에서 통진으로 해서 강하 유숙 교동 고베로 해서 고리 안치소에 안치게 되어있구요 수행원은 이때 4명 4시 2명 방감 1명 방산관 1명이 군사를 건너리고 고송했다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내용을 참조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구요 연상군 입니다 여기 얼마나 씁쓸 했을까요 여기 탱자 나무가 있네요 연상군 유배지에 들어오는 모습이고 여기 유배지의 모습입니다 초과 3칸 1칸에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부엌 하나 다 정말 작습니다 방 한 칸 아 딱 한 팽이네요 한 팽 여기에 유배가 됐었나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씁쓸합니다 세상을 허룡하던 왕이 이렇게 방 한 칸 한 팽에 앉아서 섭설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유배지의 모습인데 딱이고 초과 3칸 1칸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서 폐위가 된 연상군의 섭설한 인생의 만년입니다 아마 이곳에 연상군이 유배되어 가지고 안치했던 곳이라고 추정이 되는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여기 놀이하는 기구도 있네요 이게 뭐 활이네요 활 쏘는 거 이거 저는 꼬리 여는 거 연상군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 유배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에서의 10대 왕이었던 연상군 유배지를 찾았습니다 연상군 유배지는 인천광화 교동에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로 이곳까지 가실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강화해 갔고 강화해서 다시 교동으로 왔을 겁니다 이 숱한 시간을 연상군은 유배를 오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수아직은 4명과 함께 왔던 마지막 연상군의 섭설한 인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금 허계 증언으로 잘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관광지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